어! 영원의 우승! 야쿠아 한 우승이다! 저기요! 어떻게 해요? 저기요! 저기요! 4연결제님! 자신있어요? 아니요! 오늘 영원을 하고 싶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래도 최소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예! 영원 한 번 정도였다는 의문가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영원을 하고 있어요 네 느낌이 어때요? 어? 제가 오늘 뭐 영원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자신있다는거죠? 네 혹시 굉장히 신경 쓰이는 팀 있나요? 저희는 랩몬스터가 기념을 시켰습니다 네? 랩몬스터가 이제 끝나고 우승은 지금 지금 네! 지금 한바퀴 들을 수도 너무 나거든요 지금 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 하나씩 갔다 왔거든요 아니 근데 왜 몇몇 이렇게 괜찮아요? 프로와 멤버를 멤버들을 추천시키는 이유가 있어요? 네 어떻게세요? 오늘 추천했습니다 아 저희 랩몬스터가 관련된 걸 한두 분이 갔어요 예 양만 주십니다 아 항상 그렇거든요 그럼 이번 대회의 단점 포인트 하나는 랩몬스터에 관련된 모습이네요 랩몬스터 지수 대기관 우승의 어떤 걸 도구 중지 저희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충분히 성격을 받았냐 아 아 아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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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네 네 네 손이 물들어 아! 수 Gin! 수 Gin! 수 Gin! 유니아 Strauss! 이곳에... 저 Clips? 유니아oa 워즈! 주에! 수 Gin! 수 Gin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고생하셨습니다 안다친게 정리하죠 굉장히 너무해서 화장실 갔다왔잖아요 근데 형은 진짜 잘달렸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랩몬 형이 뛰는걸 태어나서 두 번째로 본거에요 다음 번에 석진이 형이 뛸겁니다 내가 너보다 빨라 우리 아미들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아미분들 정말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